자 우리 그 제가 동영상 찍는게 아니에요 자 우리 후계자 자 소릉사에 본다면 18동인 후계자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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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싱 자 올라가시고 자 역시 실전에 약한건가요? 실전에 약한건가요 실전에 각도를 잘 잡아서 됐어 됐어 오케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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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와서 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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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점프 다시 세이 점프 사람 없어 없어 점프 올릴거야 동영상에 너 너 올릴거야 아니 아까 잘하더니 역시 실전이 약하네 여러분 실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? 다시 할래 어떡할래 야 실전에 강해야지 실전에 아 진짜 다시 한번 지금 1분 30초밖에 안 된다기 때문에 다시 찍을게 다시 자 이번에 한 번 더 기회주겠어 1번 1번은 삽손 중에서 왕삽손 일명 노삽손 윤모씨 윤모씨의 삽손 자 여러분 아침에 차 한대 박살내야 아침에 차 한대 박살내야 오후에도 박살낼을 것이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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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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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사람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자 이거 퍼포먼스가 사람 없을 때 안전하게 하면서 너의 기술을 보여주는게 꽤 중요한 거야 미쳐가지고 계속 점프하는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게 중요한거라고 사람 없자 사람 없어 오케이 사람 없어 오케이 오 성공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오케이 자 왜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떨려? 자 들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